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소개 부탁드립니다! situation Theater ague 그런지 trzeba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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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찌개 다진은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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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2개 수제 고추냉이버섯 매운데?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까니짱입니다 오늘은 모듬 소고기와 새로 나온 열 줄면 되게 맵대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원한 매추 0,5m 소금 조그릇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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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IC fine 고추 고춧가루 고추 너무 그래 강아지 superst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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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